광주교회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미션이지만 정말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폐떼가 되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항상 위로 오르는 그리고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항상 진보하고 전진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자니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가장 가치있는 영원까지 남겨질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은 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며 또 그들을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일을 억지로 율법적인 마음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능히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는 모든 그 사역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 이렇게 교사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탐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부탁받은 주제의 말씀이 교회학교 교사의 자세 그리고 교사가 가져야 될 교회관 물론 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고의 교회학교 교사 최고의 교회학교 교사 그냥 평범한 교사가 아니고 최고의 교사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이 교사는 교회학교나 일반 사회에서나 가르치는 교사는 전문직이죠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지 않으면 베테랑의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분은 짧게는 1년 좀 넘어서 교사로 들어온 물론 광주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역교회에서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숫자가 작은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돼도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사를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사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겠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교직 가운데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교사로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사가 정말 최고의 교사일까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는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루가신 영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본래 타고난 나의 본성, 죄성 나의 내 자신 성경에는 그걸 육체라고도 말했고 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 육체가 이 근육질의 어떤 물질적인 그게 아니죠 나의 옛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순간에 그 나의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고 성령님이었죠 또 다른 인격이 내 속에 두 인격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많은 자기와의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내 육신이 매려지고 완전히 변화될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는 내 속에서 두 인격이 서로 싸우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전혀 없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구원받기 이전이라고 하는 그때의 삶하고 지금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싸움을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게 됩니다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 처음에는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경륜이 구원받은 연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옛날에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거 아는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각자 자기가 변한 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이 상황이 나는 변하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최고의 교회학교 교사는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사가 교사이기 이전에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는 물론 나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교사로서 만에 하나 교사로서 경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륜은 점점점점 나무가 나이태가 늘어나듯이 신앙의 경륜은 점점 늘어나는데 작년의 나의 모습이나 금년의 나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내가 보았을 때도 별 다른바 없다 오히려 후퇴했다 아니면 제자리 거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분은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자백하시고 돌이키시고 정말 나는 성장을 하지 않냐고 성장이 멈춰있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 첫째는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그 속에 심어주는 거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내가 가르치는 말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가르치는 일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일은 말로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간증을 해 줘야 되고 그리 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변화가 없다 교사인 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화가 없다 이것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분이 누구세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죠 곧 오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변화되어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직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 후퇴하느냐 멈춰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의리한다는 것이잖아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뢰하고 나의 주님이 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의인인데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떤 상황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보다도 더 어려운 그 여건에 있었던 역사적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는 어쩌면 호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발의 피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도 안 되고 제자리 걸음에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새로운 과거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랩산에서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두 번이나 올라갔잖아요 두 번이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결국은 한 번 받았을 때는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머문 지가 너무 오래다 왜 머물러만 있느냐 전진하라 가라 가난 땅에서 가난 땅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그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그 곳으로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난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너희가 이 산에 그한지 너무 오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교사로서의 경륜이 붙으면 익숙해져요 쉬워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똑같이 하고 그러면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익숙해졌어요 친해졌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팬해요 익숙해진 거잖아요 자칫 잘 원하면 이제 제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만내리즘에 빠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하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다 그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한 거 편한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고정관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내 수준에 가둬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요 물론 나를 통해서도 성장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한 그 아이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귀에서 부추기고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교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금년 2021년 금년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어린 영혼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앞에 보면 어떤 임금이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옷을 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그 임금에게 말합니다 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개로 이야기를 했죠 두 방향으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했을 때 나를 공개하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찾아보았다 언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언제 임금님이,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면 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긴 그 어린 영혼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입니다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물론 우리 선생님들에 딸려있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을 지켜주는 천사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지극이 작은 자, 어린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구원받은 학생들, 아이들 그들의 천사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보고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 베드로의 천사겠지 로데라는 한여가 어? 베드로다고? 아니지 밖에 온 사람이, 밖에 온 누가 있다라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런 말을 사도행진 했잖아요 각자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종기하게, 귀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전합니까?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그것도 뭘 해서가 아니고 애써서가 아니고 이미 해놓으신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바뀌는데 그 사람 지금 불행하지만 이거 믿고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지는데 내 구원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사라면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붙여주신 내 제자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거든 저주를 받을지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너희 중에 지극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극이 작은 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될 그 학생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거고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아까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그걸 사랑으로 한다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사랑도 식었고 열정도 식은 겁니다 교사가 아무리 전문성을 띄어도 전문성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충만한데 마음의 열정이 없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귀찮다 차라리 비전문가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백번 천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칫 잘못하면 익숙해지고 쉽고 편하고 막내리즘에 빠지면 그 열정과 사랑도 식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일깨우고 자기를 이렇게 각성을 해서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열정 없는 하나의 봉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신입교사 임명이 있잖아요 수료원 임명이 있는데 그 새로운 신입교사로 오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까 정말 그런 아주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최상입니다 전문성은 좀 떨어져 있어도 아직 지식은 좀 부족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대로 제자리 걸음이나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괜찮은 교사인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작년과 금년이 내 마음의 자세나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습관이나 말씀을 삼아 하는 마음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강도가 작년과 금년 똑같은가 더 식었는가 그러면 자기 점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 기대에 자기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 점검포에서 이거 체크된 것이 많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 교사의 직분을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골로세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골로세서 3장 골로세서 3장 골로세서 3장 골로세서 4장 골로세서 4장 골로세서 4장 골로세서 4장 aro respect 골로세서 4장 골로세서 2장 골로세섬 골로세서 4장 골로세 3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물론 그 위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입니다. 교사가 해야 될 미션도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침륜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진보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진보를 보이라.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 말씀 앞서서 교사들은 교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개괄적인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정말 누가 교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먼저인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사 그 교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자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는데 여기에 교사죠. 이 스승이 많은 교사가 있는데 그 많은 교사가 있지만은 참교사가 있을 수 있고 거짓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교사와 거짓교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교사냐 참 스승이냐 어떤 사람이 참 스승일까요? 아비와 같은 사람 유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와 싹군목자에 대한 비유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진짜 참목자는 일이나 아니면 늑대나 맹수가 오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양들을 지켜내잖아요. 그런데 싹군목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먼저 도망가요. 살겠다고 그러면은 참교사와 거짓교사 나는 정말 참교사인가 거짓교사인가 참교사는 먼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 여기 바울이 바로 그랬거든요. 고린도 4장 15절에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보금으로써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금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은 김호대에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이런 표현을 오늘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은 교사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죠. 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자라서 독립이 될 때까지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돌보고 도와줍니까?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참교사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면이라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에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단 복음만 전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바울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디모데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사는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 교사가 참교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우서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여기서 말한 내는 사도바울이죠.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여기에 자기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교사로서의 대선배죠. 교사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우 전서 디모데우 전서 1장 1장 3절에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는 디모데지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련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연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오? 거짓 교사지잖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앵무새같이 전한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데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데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론이잖아요. 만약에 율법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참으로 뭔가 양심적으로 가르친다면 그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보여야 할 거니요. 자기들도 못 지키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 이렇다라고 가르친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맞지 않지 않아요? 그게 거짓 교사인 거예요. 참교사와 거짓 교사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했고 교사의 부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사의 책임입니다. 디모델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델 전서 4장 4장 11절 디모델 전서 4장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대교사이고 사도이신 사도버울께서 믿음의 제자이고 영의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델 젊은 이 디모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가르치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는 건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없인 여기면 그 말이 신청이 안 되잖아요. 왜 없인 여김을 당할까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다 압니다. 이 말이 저 말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그런다. 직접 그렇게 무리하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은 아주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꼭 해요. 그런데 교사가 암송을 안 했다. 아이들은 잘 잘 해요. 그 본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루에 성경을 꼭 세 장 네 장 정도 읽읍시다. 라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가 안 읽어요. 물론 그런 교사는 없겠지만 삶으로서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 같이 회사 가서 돈을 벌지는 않지만은 이번 설에 세뱃돈 받은 거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은 거 어렸을 때부터 꼭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연습을 해야 돼요. 11조 꼭 하셔야 돼요. 주일원검도 하고요. 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예요. 만약에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3일상 1상 3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요. 너의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땅의 첫 소상과 처음 익은 열매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죠.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그들은 비록 소득자가 아니어도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사는 11주 안 해요. 교회에서 지정된 여러 가지 헌금 목록이 있잖아요.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게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루어진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해요. 참여를 안 해요. 만약에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청출하람 청하람이라는 말이 있죠. 학생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물론 물론 그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더 뛰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 선생님의 영향만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이 상점보다 낫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을 내 수준에서 가둬놓고 있고 묶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주님 앞에 정말 죄입니다. 교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야고버서 3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귀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귀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까 마치 계산하는 것 같이 그 아이의 그 신앙생활 그 아이의 인생을 정말 자기가 계산받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해요 자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때요 순종하고 복종하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우리 나의 우리의 좋은 선생님 정말 이 일을 힘들고 우리 가르치는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임무입니다 교사의 임무 디모델 전서 사장입니다 디모델 전서 사장 13절부터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렴하라 교사의 임무에요 교사가 해야 될 일 가르치는 것에 창렴하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애연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려가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절대로 제자리 걸음 태부에서는 안 됩니다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그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교사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교사가 될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심 전려가여 모든 사람에게 본과 가르침을 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대전서 6장 한 장을 넘기시면 11절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12절까지 incluso 13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점도 없고 흠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 남겨져 있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죠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만 받는 자는 대서를 안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어떤 사람이요? 문화를 열 사람에게 문화를 한문화씩을 맡겼잖아요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 보겠다 그런데 장사했어요 한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남긴 사람이 저는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죠 그런데 한문화를 수건에 쌓다가 쌓아놔서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파서 가지고 온 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문화를 열문화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혜 거기에 물론 구원의 은혜까지도 포함해서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사는 삶 십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전부를 나타내잖아요 다섯 문화를 남겼다 자기 인생의 50%를 헌신하고 살았다 한문화를 남겼다 구원받은 것 딱 그것뿐이다 누구에게도 전도한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고 희생한 적도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 그때의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집을 짓는 자는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들이 주님 앞에 가면 불에 타버리고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그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미 구원받은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교사의 거짓교사와 참교사의 차이는 인격과 삶의 간정입니다 바른 행실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헌신될 것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단순히 바른 가르침만을 제공하는 말장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는 말과 행실의 가르침을 겸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가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각 지체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온전한 사람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며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력임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교사의 자격을 얻고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된 교사라면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고민을 할 겁니다 나는 이제 교사로서 임명을 받고 이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 교사로 준비됐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고민할 겁니다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단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교사를 계속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사로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사는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야고버스 3장 1절에 대로 많이 선생되기 원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될 자가 더 큰 책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이 두려워 가지고 선생 안 하려면 교사 안 하려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꺼려하고 이렇게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이 교사의 이 어려운 직분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가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에 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학교 출신들이 강주교회 교회학교 출신들이 또 교회학교 교사가 많고 또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이 전도인으로도 많이 성교사로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여기 계신 우리 광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아주 막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열정과 사랑으로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올바로 가르치게 하시고 삶의 본을 보여 정말 그들이 또 본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로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날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 정말 하늘을 나름같이 날마다 진보하는 우리 모든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